제비? 야 너 점이 어디다 뒀냐? 점이 어디다 뒀냐? 설마 바람피니? 헤어졌다수도 있잖아 아 점이 살아있지? 나 얼마 전에 저기 갔다 많이 덥지? 덥니? 늘어져서 눈도 못 뜨네 트니다 트니 오랜만이다 내가 죽였는데 야 우리가 한 게 아니라 지금 파리가 널 때렸어 덩치는 산만이지만 덩은 많다 트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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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니고 트니야 트니mesi 트ị 전메 탁 트와온 트니와 praw 찬 트니지 브라 zn objectives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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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꽤나 가까웠어. 오! 오빠 아직 꽤 가까워. 손을 내비면 잡힐 것 같은 이 거리. 우와! 어머! 오빠 나 이렇게 얘 본 거 처음이야. 그러니까. 응. 오빠 얘는 왼쪽 눈 위에 수염이 있어. 아 그래? 응. 흰 수염이 있고. 자세히 좀 봐보자. 그러네. 흰 수염이 있네. 흰 수염이 있어. 그리고 귀 안쪽도 흰 털이 있어. 얘는 흰 색깔은 좀 맞네? 응. 약간 구리에 흑대판 같아. 걔도 노란색 흰색 섞여 있잖아. 응. 얼굴에다가 손을 대봐야되나? 얼굴에다가 손을 대봐야되나? 얼굴에다가 손을 대봐야되나? 간다 간다. 아! 그러니까 냄새 맡게 하는거. 아! 하지만 갔습니다. 하지만 괜히 갔다. 그래도 엄청 가까이 갔어. 응. 너를 볼 날이 또 있겠지? 응. 응. 응.